드로잉제의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릴 때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서 그런지 얼굴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바다를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제 그림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크릴이나 유화로 그리는 그림들은 주제가 바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그림 영상도 앞으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바다의 시원함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살았지만 수영은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잠수만 할 줄 압니다. 초벌은 완성했을 때의 그림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더 어둡게 그립니다. 그 위에 조금씩 밝은 색을 칠해서 묘사를 해나갑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흰색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흰색도 똑같은 흰색으로 칠해주는 게 아니고 높낮이와 깊이를 주기 위해서 색차를 조금씩 주면서 표현합니다.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그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는 흰색 포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벌에서 큰 터치 위주로 했는데 채피를 사용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는 터치를 크게 해서 흰색을 올려줍니다. 붓은 주로 새피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약간 찍듯이 색깔을 올리는데 불규칙적으로 올려줍니다. 규칙이 존재하면 그림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터치의 방향이라든지 길이, 모양, 크기 모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색깔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의 밑부분의 깊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짙은 색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과감하게 검정색과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색을 잡아줍니다. 알크릴 물감 같은 경우 빨리 마르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미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유화에 비해서 글라데이션이 힘든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림을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면 아무래도 좋은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마르는 것은 마르는 대로 두고 이렇게 약간 위에 덧칠하듯이 옅은 색으로 글라데이션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아크릴 같은 경우도 빨리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 리타더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크릴 사용할 때는 그런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아크릴이 마르는 속도라든지 이런 아크릴의 재료의 특성 같은 걸 익히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대로 물만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재료도 추가하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리타드나 리무버 이런 것들 사용하기보다는 한번 재료의 특성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얀 물결 같은 경우는 포말처럼 너무 진하면 튀기 때문에 완전 흰색보다는 블루 계열의 색깔을 약간 혼색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으로 파는 세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일반적인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분들도 붓은 조금 좋은 걸 사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붓을 조만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료가 좋으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허용되는 선에서 조금 좋은 재료를 사는 게 좋습니다. 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붓은 너무 좋은 걸 살 필요는 없고 부드러운 펜붓이 있고 탄력이 강한 펜붓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두 가지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붓으로 포말 표현할 때에도 붓 방향을 자주 바꿔주고 터치 크기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다양하게 넣으려고 붓의 방향을 계속 바꿔줍니다. 펜붓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식물이 너무 좋 apocalyp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